다음은 과제는 검찰을 대체하는 그런 공적기관이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수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소위 중대범죄수사청 미국의 fbi를 모방한다 이렇게 해서 멀쩡한 검찰을 두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건데 사계특위에 대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또 다수당을 이용해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자기 휘하에 있도록 민주당의 소위 역량력 하에 있도록 그렇게 또 온갖 짓을 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한 대로 이미 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사계특위를 맡고 있는 박혼근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사계특위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기 위한 사계특위의 명단을 내라 민주당 국민의힘당 압박 뇌가는 바로 중수청장 임명권을 바로 자신들의 역량력 하에 두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계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만큼 국회법 제48조 사항에 따라서 5월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그만 목리를 멈추고 조속히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 이번에 소위 금수완박을 통과시키는 데 주역이었던 전남 고흥군 출신의 소위 서울시 중랑을 지역구 출신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대위에서 행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전북 전주시 출신으로 이선위원인 바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번에 강행 통과시키는 금수완박법에 실무자로서 큰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대대표는 이날 오전에 서울시당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가 문제라면서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정부 산하에 둘지 제3의 독립기구로 둘지는 논의해봐야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초에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발의한 법무부 산하기구라는 중수청의 정체성부터 사계특위에서 새로 논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관계자는 중수청을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둘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검찰을 없애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야말로 미친 뭐가 칼짓 칼로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어김없이 지금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하는 게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처럼 앞으로도 자기 마음대로 계속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 님이 아주 냉소적으로 잘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잘 필요하게 했습니다. 중수청장 말입니까? 민주당 산하에 두는 걸로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까짓 것 지금이라도 만드세요. 국회에 소집해서 산부님은 되지 않습니까? 아담하심 의장님은 당연히 의안 상정을 하실 거고 박병석 국회의장으로 이야기합니다. 5월 9일이면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개정안 공포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국민은 쥐뿔도 모르거니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민주당처럼 해원처럼 여러분 맞죠? 이렇게 한 분이 아주 시니클한 냉소적인 그런 아니 그냥 국민의 힘 이야기 받을 필요 없습니까? 그냥 당신들 모여가 3분 1분 30조만 땅땅땅 하면 다 끝날 건데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두 눈으로 직접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고 이 비합리적이고 이 비이성적이고 이 비합법적이고 이 반헌법적인 민주당의 그런 질주하는 폭주하는 모습들은 결국은 가짜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상국가로의 복귀가 결국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진승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아주 혁혁한 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50대 초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함을 가지고 이번에 결국은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쭉 이렇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기사를 살펴보니까 조선일보의 두 개 기사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중수청은 어디 속합니까? 묻자. 민주당의 진승준 원내수석부대표 답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니까 또 한 기사가 진승준 강서국을 지역구 부위원장 양심선은 현금동원에서 당원을 불법 모집했다.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두 개의 기사가 동시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중수청은 어디 속안이라고 묻자 민주당의 진승준 잘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진승준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4일 검찰을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사나이 둘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진승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은 검수완박, 검찰수사건 완전 박탈으로 검찰이 내려놓은 수사건을 가져갈 기간이다. 아니 멀쩡한 기간을 가지고 또 하나의 기간을 만드는 겁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수사공백 우려가 크지만 법안만 밀어붙여놓고 중수청의 위상지위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소개받은 것처럼 한 시민이 아니 그냥 뭐 국민의힘 관계없잖아 당신들 입법 독재할 수 있는 다 국회의원들 다수 확보하고 있으니까 172석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모아가서 한 분 만에 사기특위 통과시키고 중수청을 민주당 산하기관으로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 추진 강행 주역들은 진성준 씨가 있고 강선구 의뢰의 이선위원입니다. 그다음에 박홍건 씨의 중랑 의뢰 두 사람이 실세입니다. 한 사람은 전북 전주 출신이고 한 사람은 정남 공홍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실세들이 호남권들의 아주 힘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성준 의원이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했네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것은 수사에 크게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지역구의 부위원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첫근입니다. 현금을 동원해서 당원을 불법 모집했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윤두건 민주당 서울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 위원장이 5월 4일 날 현금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다. 국회에서 양심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은 이제 기자회견을 주선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를 접하고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긴 그야말로 고발장과 비슷한 그런 내용의 내용이 양심 선언이 실렸네요. 그 양심 선언 내용을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문을 다 소개하기는 너무나 길기 때문에 너무 길다는 이야기는 불법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안을 내부 고발자가 생긴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 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에서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국회 소통 간 기자회견을 주선해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서울 서북근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서울 양청갑 당협위원장으로서 국회 기자회견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 부위원장이 미리 보내온 양심 선언문입니다. 어떤 불법 부정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을 낱낱이 고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성준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및 조직강화특별위원장으로 있는 윤두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서 지역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민주당의 불법 행위들을 양심 선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한 강서구에서는 현금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을 불러 모아놓고 식대를 지급하는 자리에서 강서구청장직에 출마한 김성현, 진성준 의원 보좌관을 위하여 국회의원 진성준과 김성현이 지지를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하 이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지를 선언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죠. 그 부분을 두 사람이 보좌관이니까 진성준 의원하고 김성현 보좌관입니다. 그 내용을 양심 선언문 내용을 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금 동원 불법 권리당원 모집입니다. 최초 진성준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강서을 지역수석부위원장인 조의한은 출처불명의 돈을 저 윤두관에게 김성현을 강서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할 활동비를 지급하여 왔고 저로 하여금 강서구의 전체 20개 동의 회장에 그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의한은 저를 포함한 여러 명의 위하 같은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받은 금액은 총 6,000, 4,000만 원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조 의한이 저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과 제가 동별 회장들에게 그 돈을 나눠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 2월 24일자에 조 의한이 저의 우리은행 1002-755-519815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10일자에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하여 총 4,000만 원을 저에게 입금했습니다. 이 돈을 송금한 명목은 진성준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 김성현을 강서구청장으로 만들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의한은 이 돈을 조 의한은 강서지역수석부위원장입니다. 조 의한은 이 돈을 재개 송금하면서 강서지역위원회 상설위원장 1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을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고 나머지 2,400만 원을 강서구 전체의 20개 동의 회장들의 일부에 나눠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 지시대로 돈을 입금받은 무렵 16개 상설위원장에게 모두 지급했고 동별 회장들에게는 모두 지급했습니다. 제가 조 의한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지시대로 돈을 나눠준 내역과 관련한 증빙자료로 저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권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지금 그 자말로 폭로를 한 겁니다. 이게 민주당 정권이 계속해서 집권했으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을 건데 아마 이 사건을 덮기가 힘들 것 같네요. 덮기가 힘들면 진승준 국회의원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아직도 이렇게 돈을 가지고 권리당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 권리당원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당내 경선에 승리해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하니까 또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은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됐다 생각하는데 아직도 정치판이 이렇게 진승준 위원으로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조 의화는 6천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저에게는 그중에 4천만 원이 큰 돈이 아주 첫 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별회장들에 나눠주라고 돈을 입금한 것입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다함조직의 오정석 총장, 정경자 국장, 김무용 국장에게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였고 그들도 지시대로 돈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20개 동회장 20명이 인당 3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별회장에게만 기본적으로 총 6천만 원이 전달되었고 그 돈은 그대로 권리당원 모집 목적의 활동비 명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집행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저는 4천만 원을 받은 지구 그 중 2,400만 원을 8개 동회 회장들에게 인당 300만 원씩 증가했고 그때 300만 원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 100장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그때 나눠준 입당원서를 제가 일부 가지고 있어서 정거로 제출합니다. 동별회장들이 입당원서를 가지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의미였고 그때 식대 등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3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구 전체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모집된 민주당의 강서구 권리당원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당내 경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써서 권리당원을 확보한 그런 사건이네요. 이런 식으로 점조직같이 수시로 밥을 사주면서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방식이었고 이것은 돈을 뿌려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이어서 엄연히 선거법을 위한 불법임을 밝힙니다. 제가 그 6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을 조 의안의 지시에 따라 집행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부 제보자인 셈입니다. 위와 관련해서 위 20개 동별회장 중 한 명인 우장상 등 강현중 다함 총무가 2022년 4월 20일 목요일에 다함의 회원들이 모여있는 네이버 밴드의 불만을 토론한 적이 있는데 권리당원을 모으는데 힘이 들었다고 할 내용입니다. 300만 원치 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모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캡처한 자료를 정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혐의가 많네요. 다음은 불법선거운동 관련 내용입니다. 추가로 진성준과 김성현 이번에 강서구청장 후보입니다. 조 의안이 공모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준의 사조직 다함의 연합회의장은 민주당 강설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 의안입니다. 조 의안은 밀성건설의 오나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진성준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밀고 밀어주는 일감을 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정치권에 밀착하겠죠. 처음에는 진성준과 그 측근 정치인들을 위한 사조직인 다함연합회 회장 조 의안, 부회장단 20여 명, 사무국 20여 명, 고문위원 10여 명, 자문위원 10여 명, 운영연 1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강서구청장 선거 경선과 관련해 조 의안은 진성주 의원과 김성현을 대동하고 위 조직원들을 모아 식사 및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때 김성현과 진성준은 강서구청장이 출마하는 김성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네요. 이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4번에 걸쳐서 식대 및 주류 비용을 800에서 1천만 원 상당을 조 의안이 결제하는 것을 저는 처음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조 의원은 이제 건설업을 하니까 또 이제 다음에 반대급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구청장을 다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다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 강서울 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직광화특별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민주당의 전국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민주당의 불법행위들을 모두 목격하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내부자로서 더 이상 그들의 불법행위를 묵과하지 못하고 이상의 내용을 양심 선언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마치는 대로 위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의 행사고발할 예정입니다. 공직선거를 돈으로 해결한 불법행위원회가 이번 기회에 모두 뿌리 뽑기를 바랍니다. 2022년 또 5월 4일 민주당 서울 강서울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윤두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마 이 사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정권이 계속 권력을 쥐었으면 크게 문제가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번 건 새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선거사범 차원에서 이런 것을 검찰이 수사할 테니까 선거수사를 못하도록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을 해버리고 경찰로 넘어가면 그걸 어떻게 또 무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 이제 소위 이번에 검수완박법의 주역이자 또 지금이 이제 그 윤두건 그런 강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폭로한 그 불법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그런 진성준 의원은 사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확인 안 봤지만 진성준 그런 국회의원은 2선 의원입니다. 강서국을의 지역구를 두고 있고 전북 전주시 출생이고 전북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했던지 그래서 변호사입니다.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이번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검수완박법의 실무책임을 지고 명활하겠고 대언론 관계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돋보이는 그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21대 총선 2020년도 21대 20대 총선입니까 총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진성준 후보는 강서울에 출마했습니다. 강서울에서 진성준 씨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12.13%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경쟁자였던 김태우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1.27%를 얻었습니다. 진성준 후보나 김태우 후보는 정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숫자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아주 아주 높습니다. 2020년 21대 4.15 총선 같은 경우는 공정선거가 이루어진 경우는 대부분 이 12.13%가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김태우 후보의 마이너스 11.27%는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참고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각 후보의 서울평균감은 2.8%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정선거가 요구하는 1에서 3% 이내에 머물렀던 것이죠. 이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도 진성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의 12.13%를 기록하고 김태우 후보가 마이너스 11.27%를 기록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차투표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진성준 후보에게 엄청난 표를 몰아주고 그리고 김태우 후보에게서 김태우 후보가 실제로 얻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상당표를 절도한 도독질한 행위가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금수완박급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진성준 강서굴 지역구 의원은 현재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데이터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을 또 하나 뒷받침하는 자료는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은 검정색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60대 제로입니다. 강서구에는 모두 7개의 동이 있고 7개의 동 산하에는 모두 60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60개의 투표소에서 진성준 후보가 모두 다 사전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진성준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60개 곱한 그런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60대 1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시사적입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바로 강서구에 속하는 60개의 투표소에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시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한두 번 다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이 두 가지 테이블만 보더라도 바로 밑에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테이블과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드린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진성준 위원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번에 검수완박법에 크게 실무자로 활용했던 바로 박홍근 전남 고흥 출신의 민주당 원내대표 1969년생입니다. 박홍근 여러분들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실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홍근 후보가 플러스 11.15%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중랑구 을 구민들이 이렇게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 대개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엄청난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두 후보의 차이값을 합치게 되면 22.85%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22.85%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검수완박법을 강행통과시킨 민주당의 원내대표조차도 부정선거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전투표의 강범위한 그런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서울 중랑구 을에 8개의 동이 있고 55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55개의 투표소에 모두에서 바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55대 0 이러면서 확률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55군데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박홍건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사전투표의 거대한 조작으로 일어났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똑같은 결과입니다. 경기구리시 결과를 보게 되면 소위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총 23.86% 조작해 가지고 절반은 윤호중 씨와 함께 밀어주고 절반은 다른 사람 함께 빼앗는 그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경찰 출신으로 큰 역할을 한 황운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중구의 사례도 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똑같습니다. 황운하가 11.60% 이런 건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전중구의 구민들이 완전히 모두가 정신이 나가도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다른 득표율을 특정 후보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은근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여러분이 경악할 것은 대전중구에는 17개의 투표동이 있고 82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82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황운하 민주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하는 그야말로 확률적으로 보면 2분의 1에 82개를 곱한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표한 것을 간단하게 메모해 보게 되면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은 물론이고 종로구의 이낙연과 황교안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0%입니다. 그러니까 26대 20대 총선을 부정선거가 아니고 정상선거라고 가정하게 되면 후보별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오차범위 내인 2.8%입니다. 2.8% 곱하기 2를 하면 5.6%니까 이 값들이 모두 다 5.6%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로성동구 중구성동값 23.60 종로구 30.43 은평구월 23.99 영등포월 28 영등포값 26.31 양천구값 27 서대문값 23 마포구월 27 마포값 26 동작구월 27 모든 값이 5.6배의 여러분들 4배 내지 5배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대개 중진위원들이 대부분이 부정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홍익표 이낙연 김민석 항의 우상우 정청래 노웅래 기이수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서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 인천에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